꽃구멍 간질간질 애치 꽃구멍 실룩실룩 애치 내 꽃구멍 헐렁벌렁 네 꽃구멍 헐렁벌렁 제가 드라마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성이가 가게 될 모험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엄마 나 베이비 하나만 놔주면 안 돼요? 이게 무슨 소리야 북바람 공연은 처음에는 종이라는 컨셉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결국 드로잉이라는 장르로 최종 컨셉을 잡게 되었습니다 북바람이라는 공연은 아이들 소중이지만 어른들도 같이 보게 되는 상황인데 어른들도 같이 오는 아이들과 함께 딱 1시간 아이들의 세계, 공심의 세계도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성아 같이 가자 알, 비, 택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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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경제적으로는 인생의 대책을 공부해 주신 것입니다.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에딩보로가 있다면, 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것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.